아직까지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18년? 18년은 뭐죠? 도원하시는 선생님 모두 함께 전수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남대 연구원님. 미노스튜디오 채널 바탕화면에서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전체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경쟁 채널인 미노스튜디오 또한 전체 알람 설정하시면 오전, 오후 실시간 스트리밍 시청 가능하십니다. 핫도그 아직 처정이라서 사람이 좀 많이 비는 편인데요. 몰래카메라 실실 그 빠들이 열고 있기만 설레기가 마시나? 설레기가 마시나? 설레기가 마시나? 달라졌네요 진짜? 여기도 안해도 일일 모델링은 어떻게 할지 기추가 주목되는 거 같네. 그런데 그 하늘길이 열리게 되면 이곳이 또 한국 관광예술에게 관광 용서로 불구상하겠다. 모짜렐라 모짜렐라 정보화통 오리지널? 네 모짜렐라 치즈 그리고 한 입에 나오는 거 같네요. 떡볶이 떡볶이 잘 어울리는 거 같네요. 떡볶이 잘 어울려요? 아! 떡볶이 잘 어울려요. 에이! 에이! 안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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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나. 감사합니다. 하쿤카 정말 맛있다 먹으면 맛있어 바로이 바로이 막막 오리지널 바로이 한국말 잘하세요? 한국말 잘하세요? 한국말 잘하세요? 한국말 잘하세요? 한국말 잘하세요? 아 태국에 지금 6개월 잘 잘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바쿤카 언제 바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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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아 한국말 한국말 어디서 배웠어요 한국말 한국어 어 태국에 학원 다녔어요 아 아 한국에서요 뭐 그래요 7개월 동안 공부했어요 대학교에서 어 어 형 모르겠어요 2개こんにちは 아 3개월 동안 그 기간 동안 하고 친구 많아요 한국친구 아 그렇구나 아 외국 친구들 오학당 친구들 아 차이차 자주 놀러올게요 가끔 가 이 와야 돼 정원님 감사합니다 경대 경대 아 나가기 전에 그 땡무 좋아해요? 어떤거 땡무 말고 또 어떤거 스무디 땡무랑 뭐 섞은거 파인애플 뭐 여러가지 있잖아 어떤거 땡무말고 그냥 땡무나 땡무만 이제 섞은거 뭐 뭐뭐 섞어줄거야 파인애플 바나나 파인애플 스트로베리 아 오케이 오케이 뭐야 그 와중에 또 클렌팡님 또 2억은 뭡니까 어차피 망한게 자 다들 경계하라 경배하라 클렌팡님 경배하라 소파 소파 지금 그 짧은시간 1분안에 5억원 감사합니다 이게 뭐 볼게 있다고 땡무 땡무 땡무를 먹겠습니다 땡무 또 몸이 축 처졌을 땐 땡무를 마셔야죠 땡무 어디갔어 땡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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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무빤 아디캅 탑캅 러브캅 크로캅 텔레캅 정출력이 아예 안되는데 제가 어떻게 또 깔아몬대니까 그냥 재밌어 끝내야지 나쁘진 않았네 12시 5 5 3 3 4 5 5 정말 잘한다 너무 좋은지 안하겠지 많이 입고 싶어 이런 거 잘 모르겠지 아직도 안하겠지 더 맛있게 안하겠지 너무 잘 안하겠지 즐거운 더 잘 안하겠지 더 잘 안하겠지 더 잘 안하던 더 잘 안하겠지 너무 힘들어 미쳐라 너무 고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